한글자막 by 한효정 설사 방해하는 곳에 우린 여기 서간다니 주의 보좌 우리 그 아름다운 생명 당가에서 성부 함께 찬송하며 우리 거기서 만나니 우리 그 아름다운 생명 당가에서 세상 끝이 버리고 별륨 왕광이 오세요 주에게 하겠네 주의 보좌 우리 그 아름다운 생명 당가에서 성부 함께 찬송하며 우리 거기서 만나니 성부 함께 찬송하며 우리 거기서 만나니 주의 보좌 우리 그 아름다운 생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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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우리의 모자로 되는 일 그 아름다운 생명당가에서 성도 앞에 찬성하며 우리 거기서 만나리 우리 거기서 만나리 우리 거기서 만나리 아멘